네 유시님도 반갑습니다. 웰바유택을 보시면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2,500원 상당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2,000원 구간이 무너졌죠. 지금 주가가 1,700원 하당까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웰바유택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8월달에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공시를 보시면 지금 8월달에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는데 이 전환가액이 지금 1,765원이죠. 280만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환사체를 발행한 종목들 이 전환가액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1,797원까지 조정을 받았죠. 정확하게 지금 전환가액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육안에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회사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죠. 보시면 자회사 PDRN이 중국 쪽 수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PDRN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이 건강식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상당히 고가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고 있죠. 지금 중국 쪽 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자회사 이 수주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이 지금 웰바이오텍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때 그 주가가 반영된 리튬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업체 쪽으로 2,000톤이죠. 리튬이 이번에 최초로 판매가 됐죠. 지금 선적을 보시면은 지금 7월 달에 진행을 해서 지금 3개월 만에 첫 판매가 진행이 됐는데 웰바이오텍이 자란 부분이 뭐냐면 이 짐바브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이죠. 12월 달에 지금 리튬 이 수출을 금지하는 이 광물규제법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존의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 이 면제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웰바이오텍은 중국이죠. 중국 쪽 유한공사랑 MOU를 체결해서 이 중국 쪽으로 납품을 해서 여기서 가공을 한 다음에 국내 쪽 기업 쪽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튬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외변수가 발생이 됐죠.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이 방산주들이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이 방산주가 움직인 다음에 국제유가 유가 관련 종목도 상당히 좀 급등을 보였는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원자재죠. 원자재 관련 종목들 주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먼저 방산주들을 좀 보시면 지금 휴니드나 퍼스텍 이런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 주로 지금 흥구석유나 GSE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이 원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부분이 이 리튬 관련 종목들한테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이때 하이돌 리튬이 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열바이트 보시면 아직 이 관련 부분이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에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즉 IPO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보통 IPO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주가에 미리 선반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았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죠. 이때 로봇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유진 로봇도 이 관련 부분이 주가에 한 달 전에 미리 선반이 됐죠. T로봇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 관련 부분이 주가에 한 달 전에 미리 선반이 됐는데 11월 에코프로 IPO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이 확정일자가 나오면 관련 부분이 열바이트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엘바야텍은 그 충전기죠. 이 전기차 충전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에 MOU를 체결했죠. 보시면 지금 2월 달에 그 전기차 충전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지인이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차지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과금형 콘센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국내 기업들이 테슬라죠. 이 테슬라가 충전하는 그 NACS 채택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 테슬라 충전기술이죠. 이 패스트트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지인이 MOU를 체결한 지금 BTC 파워죠. 이 BTC 파워가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슈퍼차저를 지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된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죠. 그리고 국내 쪽을 좀 보시면은 지금 내년에 이 전기차 충전소가 14만대 더 설치될 예정인데 이때 그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될 때 NACS 이 테슬라 방식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주가의 상당히 강력한 재료로 될 수 있어서 지금 테슬라 이 충전기 일정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 앞전에 공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12물량 이 전환사체를 8월달에 지금 청구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 분석자료에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존을 받고 있는데 이 추가 매수 구간이랑 이 신규 매수 구간 이런 부분을 제가 매매자료에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죠. 제가 이 정고점 기준으로 이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가 이런 부분도 이 분석자료에 넣어놨는데 상단에 보시면 010 4674제 개인 번호가 있는데 번호로 1번이나 월바요텍이라는 문자를 제가 이 분석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을 보시면 지금 전쟁 관련 주 제가 이 부분 분석자료를 넣어놨는데 첫 번째로 방산주가 움직였죠. 두 번째로 국제유가 세 번째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건데 추가적으로 움직일 재료가 식량 관련 종목입니다. 이 식량 관련 종목 중 제가 매수과랑 매도과도 이 분석자료에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1번이나 이 웰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10월에 업데이트한 자료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단타를 좀 안내해드릴 건데 단타를 보시면 지금 20일날 이렌시스를 문자로 드렸죠. 단타는 제가 이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종목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발송해드리면 시장가 시장가로 중을 미리 걸어주면 이 시초가로 바로 찍게 됩니다. 이때 나갔던 이렌시스를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5,220원이었습니다. 고가가 6,6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제 매도를 6,000원 이상의 분할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지금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타는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에 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오전에 제가 매일 한 종목을 이런 식으로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이 앞전에 나갔던 단타 종목을 보여드리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5,220원 6,000원에 지금 분할 매도를 드렸는데 15% 정도의 매도가 됐죠. 단타 원칙이 뭐냐면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매일 한 종목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나갔던 단타 종목을 보시면 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익권의 매도가 됐습니다. 지금 단타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 운영하시면 지금 이렇게 10% 정도 수익이 나면 30만원이죠. 11이면 300입니다. 단타도 제가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하신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를 오전에 한 종목을 매일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지 바라겠습니다. 이상이 주셔서 감사합니다.